오늘은 무한의 실현으로 손을 좀 풀겠습니다 요 모드는 약간 그 모드임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계속 싸우는 모드? 야 시작하자마자 와이어 다 나한테 날리기 있음 하이하이 뭐..뭐 하는데? 스태잉 당해버렸지 뭐야 아니..머리 속으로 그 저거 강공을 보는 순간 아! 펜캔.. 아니 펜캔하고 페링 눌러야지 했는데 내 손은 이미 마우스는 좌클만 누리고 있어 뇌에서 생각을 하는데 왜 그.. 손가락으로 안 가요? 머슬메모리가 고장 났는 듯? 헤미의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일사미사 하실 분 오세요 제자로.. 아니 페링 연습 좀 하게 아저저저저거 만약 사람들이랑 하니까 아니 물론 이것도 사람들이긴 한데 과외받아야겠어 어 나 벌써부터 저거..왜 이렇게 무빙이..아 잠깐만 선생님 핵 쓰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무빙이 이상하잖아요 선생님 왜 이렇게 빠른데 잠깐만 야 무빙이 이상한데? 아니.. 아니 무빙이 이상해 아니.. 봐봐 약공만 치는데 아 이제 강공치네? 아니.. 아니 약공만 치는데 언제 페링을.. 오오오.. 아 약공 2탄 할 때 그냥 강공 날려버리려고? 아니.. 그래서 강공 날리려고 했는데 강공 같이 치셨잖아요 야.. 1킬 정도.. 1킬 정도는 딸 수 있지 않나? 봐주기 업기로 그 대신 진지하게 한다 맞고라 갑니다 방금 저.. 무관지옥 1등 하고 왔다 1킬을 못하겠어 1킬을 인간.. 인간 대 인간에서 한 번쯤은 실수를 하겠지 11분 동안 1킬 못하겠어 1킬 정도 들을 못하겠어 공격 더 facil pal 그 кадр 2킬 용기 공격 2킬 수단과 방법? 나 대검이라 한방만 잘 맞추면 돼 한방만 아 플래츠가 별거 아니구만 내가 약공만 칠 줄 알았어? 어? 내가 약공 약공만 칠 줄 알았지 아 심리전에서 같대요 내가 약공만 칠 줄 알았구나 내가 중간에 강북 쳤거든 어? 내가 약공 대시만 칠 줄 알고 저 저 저 저 지도 약공 칠려다가 이거 중간에 내가 심리전 좀 쳤거든요 중간에 딱 내가 강북 썩었거든 그래서 그 걸음 맞네 아이 아이 뭐야 시시하네 어? 이 악공인 거 같은데? 어? 너 이 악공인 거 같은데? 지금? 자존심 좀 상한 거 같아 막 감정 표현하는데? 어? 이 악공인 거 같은데 이상하다 어? 이 상황에서 내가 1킬 타면 더 화내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님? 여러분 6분 남았으니까 1킬 더 딴다 아 놀릴 생각에 벌써 싱글벙글한데? 아 근데 이게 강공을 지금 계속 이제 심리전 거는데? 강공인 거 같은데? 강공인 거 같은데? 과연 사진몬 2킬 3킬 3킬 4킬 4킬 5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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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킬 5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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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킬 1킬 5킬 나 죽지 않았냐? 별거 없네 별거 없어 나 운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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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울어? 뿌듯하지 않습니까? 본인이 이제 알려준 콤보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저의 모습 어때요? 아 어때요? 아 세리머니 좀 해드릴까요? 어때요? 왜 방금은 좀 실력으로 이겼는데 방금은 진짜로? 사산해? 사산해? 아 이제 인정하십니까? 이제? 첫 번째 판은 본인이 방심했다라고 느껴가지고 인정 못하고 두 번째 킬은? 아 이거는 좀 내가 실수했다 방금 판은 영혼을 다 싸웠는데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인정하시는 겁니까? 아.. 영혼까지는 아냐? 아이 끝까지 자존심 지키겠다?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시 노지마? 어? 4킬이나 했네? 어어? 4킬이나 했어 1킬 미션인데 에에에 에에에 에에 에 하아하하하하하 하아하 약산 너프하라고? 아하핰 아하하하 무슨 악산을 너프해요? 제가 그냥 잘해서 한 건데 하하하하 internal 무슨소리지? 너무 실력이었는데 방금 완전 Tin cent 토마